예전에 이 상자를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통과하나 본 적은 있는데 요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 구멍 사이로 애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귀여울 것 같고 개순이가 뛰어넘을지 통과할지 민수이는 또 예전히 겁을 막 낼지 그런게 반응이 궁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순이 왔어? 개순이 왜 맨날 아빠가 이런거 준비할때마다 와가지고 구경해? 아빠 이런거 할때마다 간식을 줬지 민수님도 왔네 짜잔 요거는 개순이 던지로 놀면 되겠다 ASHID 짱 7시 mm 2인 1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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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인 여러분도 눈을 보면 티 와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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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와우 도착 도착 10,000원 1,000원 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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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악략... kiddie야 오해 paid 애슨이 그거 안돼 깜짝이는 거 아니야 너무해 공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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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이 일로와봐 공진이 일로와 엄마가 부른다 공진이 공진이 일로와 공진이 일로와 걸리오면 되겠다 공진이 일로와 공진이 일로와 공진이 일로와 공진이plet기 공진이 뭐가 보였어? 공진이 용준이 옮기네. 그냥 팔을 들었다 내려. 미치겠네. 저걸 좀 높여도 계신 분은 찍히게 있을까? 밑으로 가지 않을 거야? 밑으로? 좀 밑으로 달아봤어. 괜찮아요. 태연아 쟤 진짜 빨라. 저기서 왜 점프하기 어렵지 않아? 그렇긴 해요. 소커스야. 그럼 이제 푸실 거지. 놀자 빙순이 형 저것도 못 옮는가? 빙순아 언니 데리고 와 padre 거기서 그렇게 크게 줄 거야? 빙순이 희생이 응 없어 이제 와 네 한 걸음 한 걸음 뒤에 한 걸음 뒤에 아는 이리와 민수 이리와 누가 있다고 거기 네가 펭수 바른데 이리와 그렇게 돼있어 하이 대단하다 미수 미수 그러고 하니까 무서워 도망갔잖아 겨우 용기해서 왔는데 아니 저 상자를 치워둬도 못 올까? 민수 나이 치울게 아빠가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대단해 자 이거 던져볼까 겨준아? 아빠는 사실 이걸 더 기대했지 휴우 와 한 번 던졌는데 찢었어? 한 번만에 그럴거라고? 겨준아? 좀 던지고 갖고 놀고 겨준아 애호면 귀여워 귀여워 엄청 잘 부른 거다 이거 와 겨준아 니 제일 좋아하는 공이랑 이거 둘 중에 뭘 따라갈까? 이걸 찍는게 그래서 아 못 봤겠다 이거는 그냥 아빠 동그라미 저기 던져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